이분을 갚으면 이런 수식어가 생각이 나요. 이 시대의 진정한 소리꾼, 진성씨의 무대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앉아계시고요. 저희는 이만 또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민이었고요. 이현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앉아계세요. 지금부터 뛰어뛰어, 안 만나고 뛰어뛰어. 어떻게 살았냐고 원질리 봐라. 이리 저렇게 살았고 남질리 봐라. 그래 한대 산대 무게 견디치면 마음속의 종종이 언저나 저런 세월 하늘 너무 멀게 Budget 전뜩 파릇 그емон 그리 다 그리 은 의 한 번만 보고 뛰어 뛰어 어떻게 살았나요 이리 저리 상불어진 것만 우리의 한 대 삶에 우리의 견미지 이 순간 속마음 속에 정주 이 순간 속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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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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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인생의 댓글을 걸지마 인생의 댓글을 걸지마 요즘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사랑해주시는 한또요 한또요 아라라멘 날의 영원히 우리의 영원히 우리의 영원히 우리의 영원히 우리의 영원히 바람을 터진 눈물을 터진 오지 않는 사람 반짝한 웃음 내 마음만 꿈꾼 없는가 기적 소리 끌어진다 해 기적 소리 끌어진다 해 기적 소리 끌어진다 해 기적 소리 끌어진다 해 착한 웃음 내는 날 풍요 변의 수준으로 흐르는 것이 없네 나는 웃는 것이 웃는 것이 내 잠 없는 사람아 기다리는 내 마음만 눈물 없는 것 나의 기분 안동역에서 기다리는 내 마음만 눈물 없는 것 나의 기분 안동역에서 나의 기분 안동역에서 나의 기분 안동역에서